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받으면서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펜 stan 고백 여섯 살 때 여섯 살 때 궁금한 거 다 외우고 있어요? 시어리도 하고싶어요? 시어리도 하고싶어요? 말해라 Q에요 레디 하면 Q 해주셔야 돼요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잠깐만 액션 한번 해줘야 돼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몰아듣네가 주인공 액션 이거 해줘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 레디? Q 오케이 자 연습 끝 시작 내 인생 내 삶은 누가 몰아듣네가 주인공 액션 맘마 드라마 이제 시작해 쉿 레디? Q 오케이 아 노래 대박 나겠는데?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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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와서 그래 비오니까 짬뽕이지 수박참외 하나 둘 셋 참외 양념치킨 간장치킨 하나 둘 셋 간장 좋다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물냉면 좋아요 좋아요 최충향 양창섭 하나 둘 셋 창섭이요 맛있게 식사 아 야 이렇게 중이 많이 되네 어 야 할 수밖에 없어 나쁜 강좌 짐 끼 좀 해봐 그럴까 왜 이렇게 잘 못속해 유미님 비빔봤어? 저 좀 찍어주세요 누가 같이 바른 거 아니야? 저 좀 찍어주세요 공방이 뽑니다 조미님 오늘 자기 자리에 콜라 샐러비 우리 김영 선수 네 플렉스 한 번 보여주세요 푸악 뒤로 걸어 뒤로 걸어봐 뒤로 걸어봐 네 뒤로 걸어 좋아 좀 멋있게 걸어 오! 좋아 좋아 그럼 이렇게 좀 하라고 너무 가까이 찍지마라 너무 가까이 찍지마라 너무 가까이 찍지마라 오 멋있다 오 야 귀엽다 그렇게 찍지말라구 그렇게 오지말라 두 분 다 구독했어요 참 저는 구독돼있습니다 유미 당연히 아닐지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요 했나 안해 확인해봐요 아 잠깐만 어 유튜브인가요? 그쵸 유튜브인가요? 좋아 불안한데 어? 돼있는데요? 보여주세요 방금 눌렀대 그거 우리가 방금 눌러서 그렇게 뜨는거 알죠? 네? 아 이거 방금... 아닌데? 이거 어 그런가? 방금 눌렀습니다